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결혼식도 예식 생략하고 피로염만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결혼 준비 중에 싸우지도 않고 잘 흘러가서 준비하는 내내 즐거웠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지만 제게는 꼭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주고 싶으시다면서 예랑이랑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예랑이 귀걸이를 하자고 했고 어머님은 나름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정말 신경 쓰신 티가 날 정도로 정성스럽게 챙겨주셨는데 전 일평생 귀를 뚫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 열어보고 잠깐 멍해서 꺼내보니 이어커브나 귓지가 아니라 진짜 귀걸이 맞아서 표정관리가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평소에도 센스 없고 눈치 없고 일평생 여자라곤 저밖에 없던 집돌이 깸돌이라 이런저런 서운함은 있었지만 귀걸이 선물하는 거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파혼하자 했습니다. 정확히는 귀걸이는 어머님 가시자마자 예랑에게 돌려주었고 사흘간 혼자 마음 정리 생각 정리하고 만나서 오랫동안 서로 얘기하고 싸우다 울고 결국 정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저만 어머님께 명절 선물 챙겨드리다가 한 번을 제 부모님 안 챙겨주길래 그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저도 어느덧 안 챙겼고 생일도 저만 챙겨주다 보니 보다 못한 어머님이 제 걸 챙겨주시곤 했어서 그걸로 퉁치곤 했습니다. 계속 사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솔직하게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받아줄까 하고 흔들렸지만 흐린눈하던 걸 제대로 마주하니 이대로 파혼 안 하면 나중에 이혼이다 싶어서 관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